1시간동안 배운게 바로 그거야? 아니 여기서 못해 루카쌍이 저보다 서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행정보 같은 경우에는 루카쌍의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다 루카쌍 신촌은 어떤 곳입니까? 세계대학교가 있어서 되게 학생들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은 서서갈디 찾아왔습니다 처음이에요 한때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는데 저도 처음이에요 어? 서식당으로 바뀌었네? 서서갈비가 아니라 두 분 몇대 드려요? 두대 세대? 두대요 두대요? 아니요 세대 주세요 세대요? 세대 올렸어요 많이 먹어야지 맛있어 보인다 응 맛있대 형이 여기 맛있다고 했잖아 아 그래? 응 루카쌍 좋아하는거 있네 아이고 맛있다 응 안 맵고 맛있지 응 연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러니까 드라이 막길 가고 하고 와야 되겠네 응 오빠 여기 고기랑 고추밖에 없다? 응 밥도 없어? 밥도 없어? 밥이랑 김치는 들고 가져올 수 있어서 마트 가서 사와야 돼 아 진짜? 응 뭐 고기만 먹지 뭐 단백질 단백질 응 몸에 좋은 식단 응 고기 손질을 먹음직스럽게 잘해놨어 나는 별 기대 안하고 왔는데 와서 고기 비주얼을 보자마자 아 굉장히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딱지 오 진짜? 이쪽이 불이 센 거 같아 한쪽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먹어봐 어우 적절하다 맛있는데 맛있어? 응 약간 뭐 여기서 일하시는 분 같이 이렇게 포즈를 하고 음 맛있어 그러니까 응 양념이 좋은데? 응 이제 신나게 먹어볼까? 두덩이 하면 아쉬울 뻔했지 둘이서 3개가 적당하네 그러니까 안내받아서 자리에 오면 몇 개 올려드릴까요? 부터 시작하니까 주문하기도 편할 거 같아 근데 구조 자체가 너무 불이 쎄서 빨리 익으니까 빨리 먹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거 같아 응 여기는 회전율이 되게 빠른 식당이야 응 그렇네 나 발레 하면서 같이 하는 분들한테 오늘 여기 간다고 이야기했거든 응 그랬더니 그 연기냄새 짠 나 아니라고 응 말씀해줬어 흔들로 엄마야? 아 밥 안 해도 좀 너무 안 돼 너무 많아? 응 원래 양념 맛으로 먹는 거야 응 나는 고추 맛으로 먹고 싶어 조금은 찍어줘 본유름의 맛을 즐겨야지 본유름의 맛을 아 너무 찍었어 아 그거 참 까다롭구만 그럼 그 까다로우면 내가 그 조건을 맞춰줘야지 자 오 좋당해 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커피 마시러 가야죠 아니야 응? 내가 지금 생각해봤는데 응 우리의 데이트 루틴이 응 너무 루틴해 아 맨날? 그치? 그래서? 근데 커피는 마셔야 돼 아 뭐야? 뭐 또 반원 카페가 있습니까? 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촌 왔을 때는 겨울이었지 아 그때 되게 추웠는데 뭐 2월달인가 그랬어 추웠지 응 그래서 나 거기 무늬양품에서 모또리 샀잖아 응 나는 신촌하면 기억나는게 응 옛날에 와라와라 갔을 때 기억나네 아 기억나지 네 완전 정말 20대 초반때 막 술집 갔던 그 기억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는데 자 8G 카페입니다 예전에는 좀 여기였는데 이사했네 어 의자 예쁘다 의자가 특이하네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유행은 꺼지기 마련 응 여기 시그니처는 딸기라떼야 그래서 나는 딸기라떼를 시킬건데 카페인이 필요하니까 오빠 것도 좀 나눠줘 진짜 뻔뻔한 표정으로 말하는거야 진짜 이것이 딸기라떼입니다 오 이쁘네 어? 저 랩터는 뭐야 응? 레고인데 이거 아 레고야? 맛있다 딸기라떼는 커피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치고는 과육에 균형이 들어있는 이치고미륵이에요 리얼 이치고미륵 딸기우유 딸지아는? 어? 담대요 이거? 이거 달지 않다고? 아니 우리가 흔히 먹는 딸기우유보다 덜달다고 왜 이렇게 해요? 요즘 내가 좀 안단다 그러면은 미각이 다 나비됐다고 계속 내가 맨날 제로콜라를 많이 마셔서 그렇다는거 맨날 맨날 제로콜라를 많이 마셔서 그렇다는거 맨날 맨날 제로콜라를 많이 마셔 아 집에 많이 사놨으니까 매일 먹지 조금씩 먹으면 되잖아 조금씩 안 먹으려고 제로콜라를 산건데 내가 조금씩 먹으려면 그냥 콜라 샀지 왜 제로콜라를 사 아니 오빠 우리 사진 찍을까? 인생네컷 스티커 사진? 응 찍자! 찍고 가자 굳이 찍어야 되나? 요즘 젊은이들 다 찍어 그럼 나도 젊으니까 찍어야 되겠다 어때? 응? 어 귀엽네 사바나의 강자 기린이다 디즈니네컷 뭐야 화면을 터치시 대구다사이 그냥 일반 야 근데 카메라가 진짜 카메라네 아 진짜? 어 근데 좀 구린렌즈긴 한데 자 촬영합시다 나 이쪽 나 이쪽 나 마스크 빼자 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이제 마스크 끼고 이게 뭐야 다시 찍기 다시 찍기 있어 다시 찍기 아 이래 가능 응? 너무 어색해 음 아니 이런게 처음 이런게 전 오랜만이니까 나는 거의 15년 만이라고 누구랑 찍었어? 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